기상캐스터 배혜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폭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발행 금액 일부를 정부 지원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의 한 과일 가게. 수박을 사려는 손님이 내민 건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봉화사랑 상품권입니다. 봉화군은 영주시 예천군과 함께 이달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과 달리 발행한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자본의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지역화폐입니다. 수수료 부담도 없고 지역 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또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권 회복 효과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행의 규모가 가장 큰 전북 군산의 경우 지난해 가맹점 매출이 16% 이상 올라 한 곳당 1,700만 원의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렸습니다. 성과를 바치는 건 결국 가맹점 확보. 군산은 전체 사업장의 절반 정도인 8천여 곳 이상인데 반해 경북은 가맹점 2천 곳을 넘는 곳이 포항 한 곳뿐입니다. 한마디로 상품권을 쓸 곳이 적다는 겁니다. 또 경북은 소비력이 약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봉화군 등 일부 지자체는 농민 수당 같은 정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농업인 경영 안전 자금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30억 원을 저희들이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지 너도나도 해보는 단기 부양책에서 그칠지 지자체별 맞춤명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대구시는 충전료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환경부 충전 요금과 같은 1kW 시의 173.8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대구시는 직영 충전기 190여기를 무료로 운영해 왔지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260여기는 120원에서 310원 정도 충전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충전기 이용량은 전체의 80% 정도에 이릅니다. 홈플러스가 무기계약직 사원 1만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대구와 경북 홈플러스 18개 점포 직원 1,875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사원 모두를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령했습니다. 홈플러스 전체의 임직원 2만 3천여 명 가운데 99%인 2만 2천9백여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